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난달 우리 수출이 늘면서 1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10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575억 2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6% 증가했는데요. 증가세를 이끈 품목은 반도체와 자동차였으며 두 품목 모두 역대 10월 중 최대 수출액을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완성차 업체들이 인공지능 기반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자동차 공장에 투입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차그룹의 로봇 계열사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사람처럼 자동차 공장에서 엔진 부품을 옮기는 작업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SK이노베이션과 SKENS의 합병 법인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로써 자산규모 105조원, 매출 88조원에 달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대 민간 에너지 기업이 탄생하게 됐는데요. 합병 후 새 상호는 SK이노베이션, ENS이며 추후 강도 높은 리밸런싱을 통해 통합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에너지 사업 전반의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금양의 류강지 회장이 4천억 원이 넘는 주식을 회사에 무상으로 증여하겠다고 밝히면서 금양이 5% 넘는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류 회장의 이번 무상 증여 결정은 금양이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실적 부풀리기 논란에 휩싸인 전력이 있는 기업인 만큼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드래 매매신호 정유현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코스피어 코스닥 양시장 모두 파란불을 켜면서 마감했습니다. 간밤 미 증시가 빅테크 피크아웃론 속에 하락을 하자 우리 시장도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전반적으로 현재 상승 모멘텀이 부족한 상황에서 악재에 굉장히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나라 증시인데 다음 주에 우리는 어떤 전략 가지고 가야 할지 오늘도 신드래 매매신호와 함께 하시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금요일은 윤사무엘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은 윤사무엘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주식과 물화일체가 된 윤사무엘 전문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에서 가장 잘나가는 타짜, 주식을 아트 경지로 끌어올려서 주식과 물화일체가 되어버린 존재죠. 서울경제 대표 전문가 윤사무엘입니다. 이번 주 그리고 사실 어려웠어요. 오늘 시장도 상당히 좀 어려웠다라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함께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VI 그리고 또 상한가 종목도 멋지게 잡아 드렸었고요. 상당히 제가 화려한 매매를 추구하고 있고 또 화려한 수익률을 또 굉장히 추구하는 매매를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렇게 매매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조금이나마 그래도 납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첫 인트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주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사실 재료, 차트 아니면 수급 당연한 거고요. 하지만 또 굉장히 또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제 매매에 있어서 시간 가치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큰 수익이 발생한다고 해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게 되면 보통 자금 회전이 안 되는 리스크가 첫 번째로 발생이 되잖아요. 그리고 장기간 또 주식 하락에 의한 스트레스. 그래서 요즘에 주식들이 많이 하락하다 보니까 당연히 스트레스도 많아지고 또 주식 계좌도 안 보게 되고 그런 건 당연히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따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장일수록 적은 수익이라도 정확하게 매수 타이밍에 들어가가지고 단기 수익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현재 매매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매에 기반이 되는 거는 시간은 누구한테나 공평하지만 우리 인생이나 삶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유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 번뿐인 인생이지만 굉장히 좀 치열하게 그리고 멋진 종목에서 나도 한번 싸워서 계좌를 월천 또 월억택 계좌로 만들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석열과 함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저는 굉장히 좀 치열하게 매매하는 편입니다. 예시를 들자면 어제 어제 제 너튜브 라이브 방송을 보신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제가 그리고 최근에 여기 방송에 나와서 고려아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매매 기회가 주어진다고 했을 때는 제가 또 적극적으로 공략을 도와드릴 테니까 고려아연에 대해서 한번 매수 고려를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그런 기회가 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10월 31일 그러니까 고려아연이 10월 30일 날 하한가를 갔죠. 하한가를 가고 그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등이 나왔어요. 하한가 간 상태에서 시가는 마이너스 20% 출발하고 그다음에 반등이 나와가지고 거의 보합까지 올라온 모습이었는데 그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말씀드렸잖아요. 주식과 무라일체라고 선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수의 심장으로 또 이렇게 1분 봉상 제가 진입했던 타점은 이 구간이에요. 여기서 진입을 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진입을 했던 근거들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건 제가 조금 있다가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구간에서 첫 번째 매도 그리고 이 구간에서 두 번째 매도 그래서 아마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같이 공략하셨다고 하면 당일날 또 18%까지 상승을 하면서 이 안 좋은 시장, 수급이 말라 비틀어진 시장에서도 굉장히 또 탄력적인 수익 안겨다 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종목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제 하신 분들 계신다라고 하면 선수의 자질을 갖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어제 제가 또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정확하게 아실 거예요. 제가 갑자기 뜬금없이 신성홀딩스라는 종목을 상가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타점을 매수밴드를 8,250원에서 8,150원 이 노란색 칸 있죠? 여기. 여기가 1차 매수 타점, 여기가 이제 2차 매수 타점인데 그럼 여기서 이렇게 체결이 됩니다. 어제. 이것도 이제 10월 31일이니까 이게 어제예요. 어제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3시 부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1차 매수 들어갔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2차 매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분할 매수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상가를 들어갔는데 종가는 좀 풀렸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이탈 없이 바로 또 쭉 상승을 해주면서 1시간 30분이죠. 1박 2일이지만 여기 제가 들어간 시점 대비해서 1시간 30분 만에 11%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성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코퍼레이션이라고 아티스트 GD 있죠? GD 드래곤이 갤럭시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로 옮겼죠. YG에서. 거기에 지분을 1%밖에 안 들고 있어요. 사실. 그런데 워낙 GD 관련주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 종목이 뉴스가 뜨는 걸 확인하고 나서 수급이 확인하고 나서 좀 자신 있게 아 이거 상따를 해도 된다.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이 현재 진짜 한 몇 천분 몇 천분이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한 분도 빠짐없이 갤럭시 코퍼레이션이 아니라 신성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상따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11% 상승을 하면서 또 멋진 수익을 안겨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약간 고려와연 같은 경우에는 핫다 비슷한 형식으로 공략을 도와드렸었고 또 신성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상따로 공략을 도와드렸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매매법을 보자고 하면 좀 극단적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매매를 하냐면 요즘에 장중에 변동성이 잘 나오는 종목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이랑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도 못해도 시장이 아무리 안 좋아도 월천은 할 줄 알아야 된다. 시장이 그러면 월천을 하는 분들이 시장이 좋아지면 월 억대를 한다. 그런 논리로 인해서 저는 어쨌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종목이 아닌 돈의 흐름에 주목을 합니다. 종목이라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껍질이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에코프로도 한 150번 공략했던 것 같고요. 포스코그룹주 같은 경우에도 수십 번 공략을 했었고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미반도체,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을 올해 초 같은 경우에는 공략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10배 가는 종목은 반드시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조건이 이제 역사적인 신고가 또는 52조 신고가 종목을 저는 매매하는데 작년에 에코프로 매매한 사람들이 아니면 포스코를 매매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또 한미반도체로 와서 매매를 하고 또 알테오젠에 와서 매매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가격을 핸들링하는 세력이나 주포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은 다르겠지만 이 종목이 상승할 때 매매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 똑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에코프로 좋은 기업인 거 알죠. 포스코 좋은 기업인 거 알겠다. 한미반도체, 알테오젠 좋은 기업인 거 저는 알아요. 하지만 에코프로가 시세가 없으면 저는 그 자리에 없어요. 시세가 있을 때만 진입을 해가지고 먹고 나오는 전략을 저는 추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시세의 알공만 챙기는 주도주 원사이클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도주가 무엇인가? 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그거예요.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코스닥 대비해서 비교 우위에 있는 종목 코스닥은 떨어지고 코스피도 떨어질지언정 주도주라는 거는 올라간다. 그게 비교 우위에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공급보다는 압도적으로 수요가 발생하는 종목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가게를 차린다고 했을 때 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줄을 쓸 거고 맛이 없다고 하면 당연히 줄을 안 쓰겠죠. 항상 저는 그 수요의 조건을 충족하는 종목을 굉장히 매매하는 걸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식으로 저는 좀 혼이 담긴 주식 매매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제일 처음에는 방송에서 월천, 월억 이렇게 말을 하길래 거짓말인 줄 알았대요, 다들. 그런데 실제 들어와 보니까, 실제 저와 함께 하게 되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 어쩌면 진짜 월천, 월억이 가능하겠구나. 그리고 실제 정말 많은 분들이 또 그런 계좌 인증을 또 많이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와 함께 이렇게 월천, 일단은 월천부터 하셔야 된다. 월천에 도전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사무엘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같이 시장의 불확실성이 클 때에는 적은 수익이라도 매수 타이밍에 들어가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줄 알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현재 종목보다는 돈의 흐름을 쫓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서 주도주 매매를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 주도주 매매로 시세의 알곡만 챙기는 매매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윤사무엘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윤사무엘 전문가님이 방송에서 말씀하신 종목들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더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전문가님이 제약바이오주 중에서 강조하신 종목들이 많은데 현재 제약바이오주가 조금 쉬어가는 양상이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맞습니다. 사실 제약바이오가 9월, 10월 초까지는 강세를 보이다가 그 중간에 조금 한 1, 2주 쉬어가고 있는 흐름이죠. 그래서 왜 그래도 강했었는데 왜 이렇게 쉬어가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사이에 또 공백 구간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또 YG플러스라든지 고려아연이라는 종목이 또 시장을 주도해서 잠깐 제약바이오가 좀 힘을 잃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또 이번에 유동성이 또 확실하게 들어와진다고 봤을 때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술적 반등에는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을 현재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방송 출연할 때마다 올해 시장에서 가장 강했던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도와드리고 있고 하루에 한 번 이렇게 방송에 나올 때마다 하루에 한 번 이렇게 히든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런 종목들 중에서 이제 펩트론, 유한양행도 있었고요. 블루엠텍,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도 있었죠. 상당히 다 굵직굵직한 종목들이었고 다 멋지게 또 이제 목표가, 손절가, 진입가를 봤을 때 목표가에 도달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멋진 수요 안겨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송 나올 때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사실 이런 펩트론이나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최근에 시장, 그리고 올해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이잖아요. 그럼 그 종목들이 어디서 반등이 나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들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한 번 리뷰를 해보고요. 방송 공략을 했던 자리들은 최근에 여기입니다. 여기고 그다음에 6월달 부근에서는 여기서 공략을 도와드렸었고 이 B라고 적혀있는 구간들은 이 B라고 적혀있는 구간들은 제가 실제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과 공략을 했던 매수 타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S라고 적혀있는 이 파란색 박스 X라고 적혀있는 거는 진짜 제가 공략해가지고 또 제가 매도 대응했던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공략을 하다가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느 구간에서 들어갈 것인가 일단 저도 최근에도 이제 좋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좀 60분 봉상에서 이제 기술적 반등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좀 가격대도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일단 여기서 못 간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도 갈 가능성이 있지만 못 간다라고 했을 때는 한 8만 원에서 8만 1,300원 자리 이런 자리에서는 여러분들 잠재적으로 좀 반등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8만 원에서 8만 1,300원 정도 8만 1,500원 정도 자리를 여러분들 유심히 잘 찾아보시고요. 그 자리에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기술적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거에 기반을 두고 이 패턴에 기반을 두고 여기가 이제 저점과 고점에 61.8에서 반등을 줬었고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은 이 저점을 이탈하면은 많은 분들이 손절을 해요. 그 손절 물량을 받아내고 올리는 쪽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을 좀 보고 있고 저와 함께 또 패트론 추가적으로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삼아회가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자세하게 지금 잘 보셔야 되는데 일단 방송 공략을 했던 구간은 여기와 여기입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화요일과 금요일에 출연을 했었는데 금요일에 한 번 그리고 그 다음 주 화요일에 또 연속 두 번 이렇게 공략을 도와드려가지고 실제 큰 수익을 안겨다 드렸을 거예요. 거의 뭐 40% 가깝게 30% 넘게 수익을 안겨다 드렸었고 그 다음에 B라고 적혀있는 거는 실제 저 윤삼아회가 함께 하신 분들이 다 공략했던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도 그러면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이제 나왔을 때 여기서 샀는데 여기서 또 팔아버렸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13만 원 자리나 12만 5천 원 자리, 12만 4천 원 자리 여기를 좀 잠재적인 반전 영역으로 찾아보고 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내려왔을 때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지켜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은 오지는 않았지만 아마 다음 주 초나 아니면 다음 주 중반 정도 됐을 때 한번 그때 이 자리가 왔을 때 같이 한번 나도 혼자서는 조금 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바로 들어가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흐름을 봤다가 어떤 시그널이 나왔을 때 공략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좀 더 디테일하게 유한양이나 페트론에 대해서 공략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사모회가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알테오젠인데 알테오젠은 사실 올해 내내 작년 말부터 올해 내내 계속해서 이제 히든 종목이든 아니면은 뭐 강세 개별주든 강세 테마든 그걸 통해서 이제 좋게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실제 공략도 엄청 많이 도와드렸던 종목인데 제가 여기 신들의 매매 신호 첫 방송에서 이렇게 첫 말씀을 드렸었고 그때 이후로 한 500, 600% 상승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공략 도와드렸고 그 다음에 또 상승했었고요. 굿장바로. 그리고 아마 여기서는 강세 테마로 가져왔었고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히든 종목 말씀드리고 나서 또 약 28% 상승을 보이면서 목표가인 40만 원에 도달한 모습인데요. 그때 당시에 제가 40만 원 도달했을 때 저와 함께 하신 분도 아실 거예요. 혹시 알테오젠 들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40만 원 라운드 피규어에 도달했으니까 일단 수익 축하드리고 목표가에서는 청산을 하고 그 다음에 눌렸다가 재차 가든지 아니면 눌렸을 때 제가 다시 한 번 더 타점 잡아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종목도 결국에 지금은 좀 눌려있는 상태예요. 이 정도까지. 그래서 어쨌든 리각헨 바이오도 최고점에서 제가 매도 관점을 봤었죠.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어마무시한 수익 가져다 드렸었고 아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되든 아니면 헤리스 대통령이 되든 두 분과 상관없이 아마 계속해서 좀 올해 말까지 그리고 내년 초까지는 강세를 볼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지금 제가 봤을 때 금리 인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내가 집권했을 때 금리 인하를 하겠다. 그러니까 약간 눈치를 준 거죠. 연준했다가 그러니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했을 때 제약바이오는 다시 한 번 또 상승 모멘텀을 받으면서 상승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때 같이 한 번 더 윤사무엘가 흐름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시장의 주도주는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을 잘 쫓아가시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의 핫 테마는 무엇이고 추후에 주도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핫 테마는 우주항공 테마입니다. 나사와 같은 국가기관이 아니라 스페이스X, 로켈릭과 같은 민간기업이 연달아 혁신적인 기술을 선보이며 우주 개발을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가 개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북한군의 러시아군 파병 경로를 우리나라 합성 개구 레이더, 탑재 위성이 촬영했다는 것으로 밝혀지며 우주 기술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더욱 커지는 분위기인데요. 우주 기술은 미사일 발사, 위치 파악, 목표물 감지, 정밀 타격 등 첨단 무기와 미래 전쟁의 핵심이기 때문이며 최근에는 러시아 침공으로 통신망이 파괴된 우크라이나에 스타링크가 우주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며 우주 항공 기술이 존재감을 발휘했습니다. 한편 세계 경제 포럼은 우주 경제 규모가 2035년에 1조 8천억 달러, 하나로 약 2,47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우주 항공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DS 단석입니다. DS 단석이 미국 석유, 천연가스, 정제대기업인 필립스66에 1조 원대 지속가능 항공유 소재를 공급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오늘 10% 넘게 급등했습니다. 두 번째는 루미르입니다. 46억 원 규모로 방산 분야 R&D 과제에 선정됐다는 소식에 오늘 23% 넘게 급등했습니다. 오늘의 핫 테마는 우주 항공 테마입니다. 그럼 관련해서 첫 번째 종목인 DS 단석부터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바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오늘 들어가셔서 10% 넘게 급등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수익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매수하실 건가요? 네, 다시 매수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DS 단석 같은 경우에는 첫 상하가가 한 3일 전인가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제가 상 따 관심주로 제가 봐야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때 이후로도 상당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DS 단석을 왜 공략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도 왜 이 종목을 봐야 되는지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DS 단석이 우주 항공은 원래 아니었어요. 원래 이 종목은 2차 전지로 상장을 했었습니다. 2차 전지. 그때 당시에 이제 에코 프로 머티 그다음에 2차 전지 관련해서 LS 머티리얼즈 그다음에 마지막에 DS 단석이 상장을 했었죠. 그런데 DS 단석은 왜 우주 항공을 엮어버렸냐, 제가. 일단은 항공률 때문에 일단 오늘은 솔직히 말해서 테마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연관이 있다고 하면 우주나 항공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가져왔고요. 일단 요즘 시장 트렌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낮은 유동성을 가지고 있죠, 시장이. 유동성이 굉장히 낮다. 굉장히 낮아요, 지금 유동성이요. 그러면 이 유동성을 그래도 일으키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 종목들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키워드예요. 키워드. 그러니까 정말 그래도 시장에서 워낙 움직이는 종목이 없다 보니까 그래도 이 정도 키워드나 이 정도 재료면 어, 그래 올리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DS 단석 같은 경우에도 10월 28일이었죠. 그때 당시에 1조 원 규모 미국 바이오 항공률 전처리 제품 공급 계약. 이게 뭐가 어쨌다는 건데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1조 규모인데 이 회사 그때 시가총액이 3,800억이었어요. 3,800억. 3,800억짜리 기업이 1조 규모의 미국 바이오. 미국이 들어갔잖아요. 왜 그러냐면 올해의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이 HD, 현대, 일렉트릭도 있었고요. 실리콘2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런 종목들 미국에 정말 실제 납품을 해가지고 미국 향으로 돈을 버는 기업들 그런 게 좀 트렌드였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중국이었다고 하면 이 종목이 이렇게 가지 못했을 거라고 봐요. 하지만 미국 바이오 항공률다. 그런 관점에서 키워드도 좋았고 유동성을 일으킬 만한 충분히 좋은 재료를 가지고 일단 첫날 여기서 상한가를 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노란색 구간들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박스권이잖아요. 지금 현재 박스권 상단 여기는 박스권 하단인데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해주는 움직임 그거에 저는 좀 주목을 했었고 일본에서는 이런 흐름인데 그러니까 이 박스권을 돌파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매도를 볼 이유는 없죠. 지지 받으면 더 간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유리한 모습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제가 여기 방송에 나와서 가장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게 38광땡 수급조 매매 이거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패, 내가 유리한 패가 왔을 때만 진입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메일을 통해서든 USB를 통해서든 또 추가 교육을 해드리고 있는데 거기서 핵심이 이 기법의 핵심 이 기법을 활용해서 제가 오늘 요즘 시장을 매매를 하고 있거든요. 38선 위에 형성시 매수 전략. 주가가 이렇게 횡보하다가 어떻게든 변동성이 일으켜서 상승을 했어요. 요즘 시장의 특징이 이런 거예요. 이렇게 패대기가 많이 나와요. 그 종목들은 당연히 주도주가 될 수가 없죠. 거래량이 붙었다고 하더라도요. 항상 주도주들 같은 경우에는 횡보하다가 상승하고 눌리는데 여기가 딱 절반, 50%다라고 하면 이 38%를 잘 이탈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상승하고 눌리고 또 상승하고. 그런데 이 선은 계속해서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38선 위에 형성 시에만 저는 매수 전략이다. 이게 지지선이냐. 지지선 같은 경우는 지지선을 작용할 때도 있고 안 작용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지지할 때는 우리가 들어가 봐야 되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추세가 우상향을 해줘야 된다라는 게 핵심 기법의 원리였잖아요. 그리고 3분봉에서 최소 40억이 3번 이상 들어와줘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가 38선 위가 지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뭘로 확인한다? 캔들로 확인한다. 두 개의 흔봉, 투흔봉 형성 후에 상승장악형 캔들이 발생하면 38선 위에서 발생하면 38선 쪽에서는 지지가 되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 기술적으로 제가 잡아들였었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재료가 좋아야 되고 그다음에 일단 수급도 터져야 되고 그다음에 조건은 4가지가 들어가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저는 38광땡 매매를 만든 이유는 확실하지 않으면 타짜라는 영화에서 그러잖아요. 고니, 주인공 고니가 그러잖아요. 확실하지 않으면 승부를 걸지 마라. 저는 정말 확실할 때, 고심 끝에 확실할 때만 공략을 도와드리고 있고 실제 그게 시장이 좋을 때는 하루에 한 종목에서 5번 신호가 나오면 5번 다 공략 도와드릴 때도 있고 하지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한두 번 나온다고 하면 한두 번만 공략 도와드릴 때도 있고 그래서 항상 저는 38광땡 폐가 나왔을 때만 공략을 드린다. 그 폐의 조건은 주식에서는 아까 그런 조건들이 붙어야 저는 좋은 폐다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DS단석의 3분봉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 이 종목이 3분봉에서 어제도 조금 많이 움직였었잖아요. 종가 부근에서 상당히 많이 움직였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을 종가 배팅을 할까 말까 하다가 종가 배팅은 안 했어요.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한번 보자. 그러면서 일단 올라갑니다.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집니다. 어제도 많이 터졌었는데 오늘도 보시면 이 검은색 선이 뭐냐면 거의 40억 정도의 선입니다. 그런데 이 빨간색이 뭐냐면 40억 이상이 들어와야만 양봉으로 40억 이상이 들어와야 할 때만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그 외에는 회색이잖아요. 회색은 의미 있는 캔들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튜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계속해서 양봉으로 나오고 1차 파동이 나오고 1, 2, 2 은봉이 나왔었죠. 그리고 그 2 은봉의 전 은봉의 매수를 잡아먹는 매도세를 잡아먹는 상승장학형 캔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빨간색 선은 뭐냐면 38 광땡선 38선 YSL 밴드는 우상향을 해주고 있죠. 당연히 어제도 우상향을 해줬는데 오늘도 우상향을 해주고 있고 그러면 수급도 들어왔다. 그리고 신호도 들어왔다. 그러면 여기서 저는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오늘 저 같은 경우에 그리고 나서 기다렸죠. 이게 만약에 떨어졌으면 저는 그냥 여기 38선 깨지면 손절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여기서 또 38 광땡 신호가 두 번째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올라가겠다고 생각이 들었었고 당일날 이게 3분봉이에요. 이게 며칠에 걸쳐서 내는 수익이 아니라 한 2, 30분 만에 내는 수익이에요. 여러분들 3분봉상 당일 급등을 해가지고 또 9%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설명드렸죠. 제가 고려 아연 같은 매매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신송홀딩스 같은 상따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DS 단속에서는 또 38 광땡 수급주 매매를 통해서 또 신호가 나왔을 때 공략을 도와드려가지고 당일날 또 9% 상승하면서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여기서 분할 매도를 했습니다. 깔끔하게. 이 안 좋은 시장에서도 굉장히 또 수익은 멋지게 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에 저는 그러니까 결국 키워드예요. 지금은 뉴스가 나오긴 하는데 뉴스가 많이 나오지도 않고요. 뉴스가 나오는데 가는 경우도 있고 안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면 재료의 어떤 크기 그걸 판단을 해가지고 수급이 잘 들어오는지 수급이 만약에 안 들어온다고 하면 그건 헛방이거든요. 수급이 확실하게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 종목은 또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에 대해서 나는 자신이 없다. 아니면 재료 아니면 수급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자신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저 윤사무엘이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 다음 주에 또 DS 단속 추가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사무엘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박수권을 돌파한 DS 단속인데요. 추가적인 상승이 더 기대된다라고 하시면서 DS 단속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그리고 38선 위를 지지할 때 그때 매수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윤사무엘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주항공 테마 관련해서 두 번째 종목이죠. 루미르.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신규 상장주 여러 번 강조를 좀 해주셨는데 이렇게 루미르처럼 신규 상장한 이후에 당분간은 좀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왜냐하면 신규 상장주가 가장 강한 시기는 시장이 약세일 때요. 시장이 원래 올라가는 종목이 많이 없고 대용주도 못 움직이고 시장이 약세일 때는 대용주가 많이 못 가잖아요. 그럴 때 이제 시가총액이 작고 그다음에 신규주들 특성이 워낙 유통 물량이 많이 잠겨져 있잖아요. 어떤 종목은 80%, 어떤 종목은 70%가 대주주나 아니면 기관들이 잡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가벼운 특성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신규주를 관심 있게 보고 그 안에서 수급이 확실하게 들어온다고 하면 또 변동성을 잘 주기 때문에 그런 종목에서 여러분들이 거래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루미르 같은 경우에 오늘 또 상당히 높은 상승률을 보였었잖아요. 그런 이유 바탕에는 이 종목도 현전 세계 최고 수준 초고해상도 인공위성 영상 레이더 개발한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왔었는데 여기서의 키워드는 이거죠. 세계 최고다. 현전 세계 최고. 이 키워드로 인해서 주가를 날린 거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올라갔다고 그럼 예전에 올라갔던 예전에 이런 특징주가 세계 최고 세계 최초 이런 키워드로는 안 간 종목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뉴스조차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귀한 거예요. 이런 뉴스조차도.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몰리면서 주가가 급등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다음 주 시장에서 포인트는 이게 핵심 라인이 제가 볼 때는 한 9,900원 라인이에요. 9,900원을 잘 지지하는지 그 위에서 아니면 내려갔다가 다시 한 번 더 재돌파하는 시점에서는 우리가 루미르라는 종목을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오늘 보시면 얘가 시가총액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리고 유통 물량도 상당히 많이 잠겨있는데 이 정도 거래량 이 정도 40억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정도 서졌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종목이 3,8선을 타고 있죠. 3,8선 이탈할 때는 보지 마시고 어차피 거래량도 없어서 볼 수도 없어요. 거래량이 확실하게 들어오면 당연히 검색기를 통해서든 아니면 실시간 검색 조회 그런 종목 채널이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든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켜보고 있다가 이 3,8선이라는 게 봐봐요. 주식이 만약에 올라가는데 이렇게 내려가는 종목이 있어요. 이거는 주도주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무조건 이 선 위에 있을 때만 이 종목은 주도주 가능성이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오늘 보면은 이 선 아래에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때 장초반 제외하고는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조건이 만족이 되고 그다음에 거래량은 세 번이라고 했는데 네 번, 다섯 번이 터졌잖아요. 그럼 만족이 되겠죠. YSL 밴드는 당연히 우상에 하고 있고 3,8선 위에 있고 모든 게 만족이 되니까 상승장악형, 여기 잉태형이죠. 여기는 패스고요. 여기 1,2,3 은봉 이후에 상승장악형.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와 함께 하신 분들한테 여기가 타점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기서 진입하신 분들 오늘 수익 내신 분들 굉장히 많으셨고 거의 상가 근처까지 갔는데 상단은 따로 안 했어요. 하지만 다음 주 시장에서는 9,900원 정도 라인 지지해주면 우리가 다음 주에도 충분히 공략해볼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현재 루미를 지켜보고 있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정말 중요한 일정이 하나 더 있죠. 백정원 아저씨의 더본코리아가 드디어 상장을 합니다. 그 종목이 잘 갈 것인지 아니면 잘 못 갈 것인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화려한 신고식을 치룰 거라고 보고 있어요. 파티를 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함께 신규주 제대로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삼회가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처럼 시장이 약할 때에는 신규 상장주 주목해보자라고 하셨고요. 루미르도 추후 더 상승 돌파 가능하다라고 하시면서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더본코리아 나 좀 공략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윤삼회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서 그 전략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 중에서 윤삼회 전문가가 주목하고 있는 강세 개별주 체크해보겠습니다. 오늘의 강세 개별주는 경영권 분쟁 속에 황제주의 등극한 기업인 고려아연입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그리고 이에 맞서는 MBK 파트너스 영풍연합의 지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 매수 기간에 유상증자 실사를 진행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전일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금융위는 주주 가치 재고에 부합하는지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한지 등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규명할 것이라고 밝힌 한편 고려아연 측은 공개 매수와 유상증자를 주관한 미래에서 증권에 대한 현장 검사에도 돌입했는데요. 기습적인 유상증자안 발표에 따라 이번 주 내내 주가의 급등락을 보여줬던 고려아연 하지만 오늘은 조금 진정된 모습을 보이며 0.6% 상승한 성적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의 강세 개별주는 고려아연입니다. 전문가님 이 고려아연 금감원이 유상증자에 대해서 지금 태클을 걸면서 지금 좀 다시금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생긴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시장의 인식이 생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은? 일단 2조 5천억 원의 유상증자를 때렸었잖아요. 그러면서 전체 주식이 20% 되는 물량이었고 그래서 그날 한가를 갔었고 역시 저는 악재가 한 번은 나올 줄 알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그때 좀 위에서 놀 때 130에서 150만 원에서 놀 때는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었고요. 그래서 한가를 분명히 가면은 이제 분명히 기회가 한 번은 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었는데 그날이 이제 10월 31일 어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금감원에서 고려아연 2조 5천억 원 유증에 제동을 걸린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가 나와줬었는데 이 뜻은 그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고려아연 측 이걸 밑장 빼기다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지만 제가 볼 때는 고려아연 측에서 그래도 좀 약간 유리하게 가져가려고 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근데 금감원에서는 MBK와 고려아연 너희들 정정당당하게 싸워라. 이 뜻이죠. 돈을 걸고 정정당당하게 싸워라. 그래서 제가 고려아연을 바라보는 관점은 그거예요. 조금 더 피터지게 싸운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게 가장 최고의 주가 모멘텀을 작용하는 거고 누구 한 명이 유상증자도 있겠지만 이게 악재는 악재인데 돌발 악재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뭔가 MBK 파트너스가 어떻게 해가지고 영풍회를 해가지고 지분이 뭐 약간 채시 회장님 일가가 넘어설 수 없을 정도로 가져가 버렸다. 그러면 그게 이제 게임 끝이거든요. 고려아연은 그때가 끝이에요. 근데 그래도 이제 수명이 연장이 된 거죠. 금감원에서 제재를 하면서 그러니까 오히려 나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관점으로 해서 목요일에 목요일 시장에서 그러면 이 종목이 오늘 혹시라도 수급이 들어오면 나는 들어가 봐야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방송에서도 여러분들한테 고려아연이 기회가 오면 제가 꼭 잡아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제가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 어제 장중 너튜브 방송 목요일마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목요일 시장에서 제가 고려아연을 굉장히 좀 리얼하게 제가 타점을 잡았었고 그다음에 관점을 또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제 제가 좀 많이 봤던 게 이제 호가창인데 이 호가창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왜 호가창에서 힌트를 얻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봉에서는 일단 이 종목이 이때 상한가를 갔었고 하루 이틀 3일 추가 상승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이때는 또 한가를 갔습니다. 여러분들 한가에 잠겨버렸죠. 다만 제가 이걸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일단 이 종목이 왜 이 한가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왜 공략할 수 있느냐 한 달 이상 주도했던 한 종목이잖아요. 한 두 달 이상을 주도한 종목이었고 이틀 만에 고점 대비 약 거의 50%가 떨어졌어요. 정확하게는 마이너스 47%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인트로 멘트로도 그걸 설명하잖아요. 시간 가치에 대해서 소중함을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그와 동시에 또 가격 메리트까지 생겼기 때문에 그러면 분명히 이 종목은 충분히 큰 돈들이 들어온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호카창이 두 번째 요소였는데 일단 평소에 고려 아연을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많아봐야 44주 많아봐야 32주 매도 호카창에 그리고 라운드 피규어에는 그래봐야 100주에서 150주 정도 걸려 있었어요. 물론 이게 100만 원짜리 종목이라서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게 조금 탄탄해 보이진 않거든요. 매조 효과도 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야 있어요. 그러면 제가 느꼈던 거는 그럼 큰 돈들은 거래하기 되게 힘들겠다. 왜 그러냐면 내가 뭔가 한 30억, 50억을 들고 있다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팔 데가 없잖아요. 막상 팔려고 하면 내려갔을 때는 손절하기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10월 31일 날 장초반 호카창 같은 경우에는 모습이 달랐어요. 일단 매도 효과에 짱짱하게 천주씩 걸려있죠. 천주에서 그리고 라운드 피규어에서는 거의 한 4천주에서 5천주예요.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100만 원을 계산을 해보면 40억에서 50억 사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거는 큰 돈 누군가는 이건 따요. 삽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그러면 오늘 큰 돈들이 따요. 이 종목에 큰 돈들이 들어왔구나. 라는 걸 이 효과창을 통해서 파악을 했었고 근데 프로그램에서는 약간 매도이긴 했지만 어쨌든 이런 효과를 통해서 오늘은 매매해볼 만하다. 오늘은 악재는 없을 것 같고 여기 안에서는 트레이딩이 이뤄진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시초가 배팅이 이날 여기서만 얼마 들어왔었냐면 500억 정도 들어왔어요. 1분 1분봉 1분봉에서 1분에 500억이 들어왔어요. 정말 많은 큰 돈들이 들어왔다는 소리예요. 고려아연에서 500억이 들어온 정도의 힘을 힘은 없었습니다. 여태껏 그러니까 많은 지금까지는 큰 돈들이 지켜만 보고 있다가 오늘이 날이다 라고 생각해서 들어온 거죠. 근데 은봉이 떨어졌는데 그래도 여기서 또 계속해서 먹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돌파하는 시점에서 여기서 타점을 잡아서 들어갔었고요. 여기서 이제 매수가 들어간 거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여기 올라갔을 때가 아마 여기 올라갔을 때가 아마 VI에 걸렸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또 다시 한 번 더 위로 올려줄 때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가지고 당일날 이게 또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약 10% 정도 분할 매도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한 6%에서 첫 번째 그리고 10% 구간에서 분할 매도 해가지고 약 7에서 8% 정도 수익을 냈었고요. 어쨌든 18% 안에서 그래도 8% 이 어려운 시장에서도 저는 수익을 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감사하게 생각하는 종목이고 저는 분명히 시장은 언제나 어려워요. 부정적이고 뉴스만 보면 상당히 좀 힘들죠. 힘든 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는 장탓을 하지 않죠. 항상 그 안에서도 분명히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어떻게든 포착해 내려고 하고 거기서 이제 배팅을 할 줄 아는 게 진정한 선수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어쨌든 이 어려운 시장에서도 분명하게 누군가는 큰 수익을 내고 있다라는 거를 또 증명해 보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려와연 같은 경우에는 또 추가 공략해서 여러분들이 월천을 도전하시든 아니면 월급만큼을 버시든 지금 이런 종목에서 여러분들이 매매하신다고 하면 시장이 좋아졌을 때는 또 지금 제가 볼 때는 월천 하시는 분들이 시장 좋아졌을 때는 월억대 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함께 이렇게 경제적인 자유를 같이 함께 이뤄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사무엘과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려와연 어떤 부분에 투자 포인트를 두고 매매를 하셔서 수익을 내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고려와연 추후에 또 추가 상승이 나왔을 때 나도 공략을 해보고 싶다 그리고 현재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더 높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는데요. 어떻게 함께 하실 수 있는지 저희가 더 큰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실까요? 이번에는 전문가님만의 매매 기준을 소개합니다. 기법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전문가님은 피라미딩 전략 굉장히 잘 아시잖아요. 설명해 주시죠. 사실 이건 기법이 아니고 전략이고요. 매매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독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월천, 월억대도 인증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이유에는 매매 방법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사실 주가가 급등했을 때 눌림으로 매수를 받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러다가 돌파로 잡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내려가면 반등하는 척하다가 또 여기서 2차, 3차, 4차 이렇게 매수를 잡는단 말이에요. 그럼 비중은 많아지는데 이제 안 올라가면 올라가면 다행인데 안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큰 손실이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요즘 같은 시장에서 요즘 같은 시장에서 올라가는 척하다가 내려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큰 손실이 나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차를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가 여기를 이제 재돌파할 것 같다라고 하면 손절가를 여기 직전 저점이나 마이너스 3, 4% 잡아요. 보통 그러면 여기서 일단 천만 원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나서 올라가 제가 맞는 대로 제가 만약에 여기서 들어갔는데 떨어지면 손절을 합니다. 그럼 3, 4%라고 하면 30에서 40만 원 정도 손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올라가게 되면 여기서 또 추가 매수를 해요. 여기 직전 고점이나 아니면 여런데 지지가 확인을 했을 때 추가로 천만 원이 됐든 오백만 원이 됐든 추가 베팅을 합니다. 그리고 평균 매수가에서 매도를 합니다. 올라가면 더 수익이 커지는 거죠. 그럼 2천만 원 베팅했는데 수익이 예를 들어서 10%가 낮다라고 하면 상당히 큰 금액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또 여기서 이제 저점이 이런 저점이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다시 한 번 더 3차 매수를 들어간다. 그랬을 때 추가로 상승했을 때 그러면 정말 많은 큰 돈이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올라갈 때마다 불타기 형식으로 매수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저도 손절이 나올 땐 나옵니다. 하지만 수익이 날 때는 클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을 하다 보니까 보시면 10월 18일 YJ링크라는 종목을 매매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신규주였죠. 그래서 이날 여기서 첫 매수 타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바로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여기 기존으로 봤을 때는 거의 50%가 상승했어요. 그랬을 때 500만 원 수익이 발생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런다가 다시 한 번 더 돌아 나갈 때 여기서 또 타점을 잡았어요. 어 여기 돌파했네 그럼 타점 천만 원은 또 불타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여기서 불타기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상승했는데 또 여기서 불타기가 들어갑니다. 어 또 상승했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1타점에서 들어가면 500만 원 정도 당일날 수익이 나는 거고요. 2타점에 들어가면 추가적으로 250만 원 100만 원 근데 물론 중간에 분할 매도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당연히 뭐 850만 원이 아니라 한 500만 원 정도 수익을 가져가는 거죠. 하지만 만약에 여기서 떨어진다고 했을 때는 여기서 그냥 3, 40만 원만 주고 끝나는 게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항상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하나 인더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공략이 나갔었고요. 그 다음에 유한야행도 이런 식으로 공략이 되다 보니까 수익이 날 때는 많은 분들이 수익 인증해서 몇 천만 원 벌었다 몇 백만 원 벌었다라고 하는 게 손실 날 때는 마이너스 3, 40만 원 이렇게 수익 인증을 하잖아요. 그런 이유가 이런 불타기 형식으로 매매를 하다 보니까 실제 유한야행과 알테오젠의 매매를 보면 올라갈 때 확인을 하고 나서 방향성을 보면서 베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항상 어려운 시장일수록 더 강한 종목을 매매하시고 그 안에서 불타기 형식으로 매매하신다고 하면 분명히 여러분들도 계좌는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하지만 제가 교육으로 알려드려도 실전에서 막상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당일 어떤 단타나 시초가 매팅 장중 돈의 흐름까지도 제가 판단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너튜브 방송에서 목요일 오전 8시 반에서 11시까지 진행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히든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히든 종목 앞서서 말씀해주신 불타기 전략이 통하는 그런 종목일까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종목이고요. 오늘은 DS 단속 시장에서 지금 가장 강한 종목이라고 하면 DS 단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모멘텀을 간단히 설명해드리면 미국의 필립스에 SAF 소재 1조 원대 공급을 했습니다. 뉴스가 보도되던 날에 기존 시가총액이 3,800억이다. 그러니까 본인 시가총액보다 한 두세 배 높은 그런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상당히 지금 시장에서는 주목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이오 항공류인 이 SAF는 기존 항공류에 비해서 탄소 배출량을 80% 이상 절감을 한대요. 그러면서 항공판 K배터리로 현재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국내에서 SAF 생산시설을 갖춘 곳은 DS화는 석이 유일하다. 12월부터 생산이 들어가고 내년 초부터 매출의 인식을 인식을 통해서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현재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가격 전략은 단순해요. 여기 일본을 여기가 돌파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걸 활용해서 오늘 공략을 도와드렸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시초가부터 9만 2천 원 정도에서는 여러분들이 한 분할 매수 하신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목표가는 여기 첫 번째 매물 때 12만 원 두 번째 매물 때 14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여기 저점 이탈했을 때는 손절하자 7만 8천 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봉에서도 오늘 굉장히 종가 배팅하기에도 상당히 좋았거든요. 핵심 가격대가 9만 2천 7백 원에서 9만 원인데 이 가격대를 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시장에서도 추가적인 어떤 탄력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DS 단속 한번 같이 공략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주식을 아트의 경지로 끌어올려서 주식과 무라이체가 된 윤사무엘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히딩 종목은 모멘텀이 있는 DS 단속이었습니다. 월요일날 시초가에서 9만 2천 원 선까지 분할 매수 시에 12만 원 최종적으로는 14만 원까지도 도달 가능하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드레 매매 신호 오늘의 핵심입니다. 세계 경제 포럼이 우주 경제 규모가 2035년 2,476조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을 하면서 우주항공 테마 주목받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인 DS 단속과 루미르 둘 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그리고 DS 단속은 히든 종목으로 한 번 더 강조해 주셨습니다. 월요일날 시초가에서 9,200원 정도 분할 매수 시 12만 원 그리고 최종적으로 14만 원까지 도달 가능하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고 오셨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고유한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다양한 사층 피해가 일어나고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